남측과는 협의가 끝났으니 당장 내려가라 형이 광수대 강진태야 이놈의 새끼나 무기 사용금지 5분간 해제다잉? 1분이면 충분합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같이 모으신다 어머 천령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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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인간이 뜨눙 이제 퍽을 나갈 때 우리 다시 돌아올게 우리 인터넷에 나갈 때 뭐 공주 한 번 다 찍어 우리가 어벤져스야 지금 타노스가 다 손가락 튕기려고 하는 파울 게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지 잘났다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? 인터내셔널